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희입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자리에 누우신 채 열반에 드실 때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난다에게 이러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이제 쿠시나가라 성에 들어가서 모든 말라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쿠시나가라 사람들이여 마땅히 알라 부처님께서는 오늘 밤중에 두 거루 살아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드실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을 뵙고 모든 의심되는 것을 묻고 직접 가르침을 받으라 그대들은 이때를 놓쳐서 뒷날에 후회를 남기지 말라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 쿠시나가라는 말라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많은 종족들이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종족 샤카족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또 리차비족 앞에서 나오는 리차비족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다비식은 이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사람들 그 중에서도 소위 지도자급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지를 하게 되고 또 쿠시나가라성 말라족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의심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쿠시나가라성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것이다 하는 소문이 퍼지자 그때 마침 120세의 일은 수바드라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120세의 노인인 수바드라는 그동안 나름대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러나 그 나이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밤중에 열반에 드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나는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뒤늦게 부처님을 뵙고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부처님께서 지쳐 계시다고 생각한 아란다 존자는 이 수바드라의 면회를 거절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너무 지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을 하고 부처님은 답변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 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란다 존자는 거절을 하게 되는데 수바드라는 그럴수록 이제 내게는 더 이상 질문할 어떤 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계실 때 나는 반드시 이 의심을 풀어야 되겠다 이러고는 거듭거듭 요청을 하게 되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는 아란다에게 그렇게 자꾸 거절해서는 안 된다 여래는 결코 그런 일로 귀찮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바드라에게 팔정도를 설하셔서 수바드라로 하여금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고 120세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팔정도에 대한 설법을 듣고는 바로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아직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120세에 이른 노인네가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란다 존자 등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해서 비구기를 주어서 마지막 출가 제자를 받아들이십니다 이 수바드라가 부처님 생에 있어서는 최후의 출가 제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란다 존자는 곧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최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저희들은 의심이 있으면 세존을 뵙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나 받을 곳이 없고 우러러 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란다의 질문을 받은 부처님께서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우신 그러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란다여 너무 걱정하지 말라 연애의 모든 제자들은 항상 네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그 네 가지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처음으로 도를 이루신 곳 그리고 진리를 처음 설파하신 곳 그 다음에 바로 이곳 반절반에 드신 곳을 항상 생각하고 기뻐하여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잊지 않고 아쉬워하고 사무하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아란다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연애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때의 공덕과 도를 증덕했을 때의 실력은 어떠하며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시며 사람들을 교화된 모습과 열반에 이르러 남긴 법을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각각 그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탑사를 예경하면 그들은 연애를 뵙고 가르침을 듣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열반에 드신 후에 당신의 장례의 모습이라든지 사례 분배 탑사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관여하지 마라 출가 제자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수행을 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4대 성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어나신 곳 카필라 도를 이루신 곳 마가다 그 다음에 마가다의 우르벨라 쪽 또 바라나시 녹야원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이 4대 성지를 생각하고 순례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탑사를 다니면서 여기에서 부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불탑을 예경하라든지 또 성지를 순례하라든지 하는 부분은 앞뒤가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출가수행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부처님이 그리워지고 뵙고 싶고 그때 부처님 모시고 있을 때 일을 했고 부처님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돼도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고 타결하셨을 때 모시고 있을 때와 비교를 하면서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죠 어린아이들만 꼭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리워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 바로 안한다 존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세시의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공량을 할 때 법 공량이라 그럽니다마는 바로 공량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이 4대 성지에 대한 부분이 암송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량을 다 받아 놓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암송을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운데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길게 길게 이제 불생가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나가는데 부처님께서 불생가비라 카필라바스트에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성도 마갈타 돌을 이루시기는 마가다의 우르벨라 보리소 아래에서 돌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보리소가 있는 것은 우르벨라하고 조금 거리가 있긴 하죠 붓다가야 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슬법 바라나 바라나씨의 노경원에서 처음 진리를 설파하셨고 인멸구시라 멸은 열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멸 열반에 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구시라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이제 항상 외죠 이걸 외우는 것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외모로 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생생한 일대기를 잊어버리지 않냐 하고 아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이럴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되살려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최후의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계율을 존중하되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듯이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듯이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이며 내가 세상에 더 살아있다 해도 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공덕이 머무는 곳임을 알아라 모든 것은 휨없이 변해가니 부디 마음속의 분결과 망상과 밖의 여러가지 대상을 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을 하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일함은 결음을 피운다 이 말이죠 방일함은 원수와 도둑을 멀리하듯이 하여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마치 낙순물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정진을 하여라 비구들이여 이것이 최후의 설법이니라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조용히 열반에 드셨다고 경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최후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 개율을 스승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빛처럼 가난 속의 보물처럼 개는 곧 해탈에 이르는 길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소소한 교율 부분에 대해서는 교단의 합의에 의해서 아주 소소한 부분은 삭제를 해도 좋다 고쳐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단 모든 대중이 화합하고 뜻이 통일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될 수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찮으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율 부분이 부처님 당시부터 많은 세월이 거치면서 많은 지역을 거치면서 이것은 많은 변질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율에 의해서 모든 중심을 잡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쓸데없이 괜히 머리로 헤아리면서 분별하지 말고 또 망상을 참된 자기 자신 마음작용이라고도 생각하지 말 것이며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서 한적한 곳에서 결은 피우지 말고 정진하는 길만이 곧 정각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흔히 요즘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그때와 뭐 2500년 이상 근 260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시대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스님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사회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속에서 정진하고 공동생활하고 선수행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스님들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라고 쉽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가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한 행위마저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이 수행이라는 말로 바꿔놓습니다 이것도 수행이다 그래 버립니다 물론 이 수행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한 가지 모습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시대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무역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물론 규모는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 있는 것들이 부처님 당대에서 몇백 년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경전들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는 요즘 말하는 어떤 술집 같은 것도 나오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도 이미 몸을 파는 여인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러면 이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 그 시대도 다 있었죠 다 있습니다 굶주림 부분 굶주림이야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그때 당시 인도야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딱 정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출가한 사람들이 신경 쓴다고 해서 금방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결국 정신적인 어떤 공항 부분 정신적으로 공허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인도해 갈 것이냐는 부분이 출가한 이들의 몫이라는 것이지 직접 그 속에 뛰어들어서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하나하나 조금씩 한다는 것은 큰 세상에서 바라보면 또 넓은 긴 시간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하자 할 것도 없지만 그것은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아니라도 그건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스님들 출가한 사람들에게 알맞는 수행을 계속 강조를 해 놓으셨다 일평생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저부터가 조금 어떤 그런 핑계를 잘 대거든요 이것도 수행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되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런가? 과연 부처님께서 아 그래 그것도 좋은 수행이야 그대로 하시게 이렇게 하시겠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짚어보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사리 생각해보는 이러한 사고에서 바라보면 사실 부처님 말씀이 잘못하면 고리타분한 말씀들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지 않다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26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비식과 사리분배의 부분 같은 것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